어? 저녁하고 있는 거예요? 태현이 형은 뭐 만들고 있어요? 된장찌개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어 신뢰가 가는 조합이야 근데 칼 진짜 엄청 잘 된다 미쳤어 내가 썼던 칼 중에서 최고야 뭐 할 거야? 계란찜 완벽한 식이다 오늘 오늘? 만들어 먹은 것 중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 고기가 있잖아 이제 그래 고기가 있지 어제 카탕 하면서 우리 계속 이거 부딪쳤잖아 의자에 그래서 허리에 멍이 들었어 진짜? 상위권들은 그랬구나 아 근데 제일 의외였던 건 형이었어 나도 형 헬멧 쓰고 출발하기 직전까지 형 엄청 멋있어가지고 뭔가 폼이 난다 진짜 선율이 형 레이서 같아 전문가 이 차 만든 사람 같아 선율이 형 안전하게 가는 것도 졸림내라 내가 누가 칠 것 같았어 내가 무서웠어 은찬아 이거 좀 저어줘 예 여기 안 붙게 계속 저어줘 은찬이 형 되게 요리 잘해 보인다 안경까지 쓰기가 좀 있어 보인다 미스터 셰프에 나올 것 같아 마스터 셰프 아니에요? 아 마스터 셰프 여태 안 나오는 것만 보고 싶은가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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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대박 비주얼 맛있겠다 이거 따뜻할 때 한 점 먹으면 맛있는데 먹어볼 사람 저요? 한 분만 오세요 한 분은 제가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포탈 닦아 난 된장찌개 끓였잖아 맞아요 발이 살짝 움직였어 자존심 상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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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 형 어때요? 맛있어요? 우리가 여기서 먹었던 곳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? 응 오 기대돼 응 진짜 맛있어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비주얼 대박이다 너무 툴다 우와 된장 냄새 맛있겠는데 냄새 장난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끝에는 안 맞아 깜짝 놀랐어 되게 맛있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늘 저녁밥 마음에 들어요? 응 맨날 내가 해 먹고 싶어 어? 좋아요 너무 좋은데? 아 배불러 설거지 알아서 잘하고 맞아 우리 요리하는 사람 빼주라 그럼 설거지 할 테니까 쉬십시오 좀 잘 먹었습니다 형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? 그릇 진짜 그릇을 많이 써가지고 그릇을 많이 써가지고 너는 세제가 피박이다 너 왜 거기 있어? 둘이 잘하고 있는 감추하고 있어 몇 살 차이야? 아홉 살 아홉 살? 우리 아홉 살 차이야? 와 진짜 많이 차이 난다 나 진짜 정현이랑 14살 차이 나는 거 듣구나 진짜 기겁했어 뜨거워? 대창규야 질투나? 네 누구한테 질투나? 둘 다 안녕 아직 멀었어 이만큼 쌓여있어 또 노래 불러 또 봐 얘들이 패야지 너만 변하지 않으면 내 전부를 가진 사랑은 너뿐이야 흔들리지 않아 For di hit 두 사람이 한 다음에 하나 셋 너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